네 보험업계에 비롯해서 이규모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김수희 기자 오늘 시간 보니까 제목이 주제가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보험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탈출구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보험사들이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돈을 지급할 때 그 전까지 많이 운용을 하는데 대부분 다 안정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데 당연히 금리가 하락하다 보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인하될 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런 저금리 때문에 고민이 부쩍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사들 1분기 성적표가 지난달에 발표됐는데요 저금리 환경이 아무래도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투자영업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생명이 우선 단기 순이익이 2,421억 원을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5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10% 가까이 하락한 규모입니다 표에서 나오는데요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계 2위인 대한생명 실적도 함께 보실 텐데요 대한생명 역시 단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5.23% 하락한 1,5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가 자본보다 좀 증가하면서 보험사 자본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금리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리스키한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금리 역마진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얘기가 조금 어렵다 싶게 드는 실은 분도 있을 텐데 지금 보험사들이 큰 대형 보험사들이 생보사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난리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주의깊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 채권 투자 비중이 무려 70%를 넘다 준다고 합니다 이 저금리 영향은 그런데 단기 보험, 장기 보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단기 보험에 대한 저금리의 영향은 주로 이 나가는 보험금 즉 손해율 상승을 보전할 투자 수익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기 보험에 비해서는 사실 그 금리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장기 보험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역마진에 대한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 역마진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역마진이라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주겠다 약속하고 결국 자산 운영 수익률은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장기 보험의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기존에 판 그 고금리 상품 때문에 금리 역마진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이것을 아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대한생명의 백수보험이라는 걸 백수? 네, 이름이 좀 재밌죠 백수, 화이트 했는가요? 아니면 뭐죠? 이 백수보험은 예정이율만 12.5%인 상품인데요 과거에 팔았던 상품입니다 12.5%요? 네, 상당히 지금과 비교하면 이런 상품이 사실 없죠 없죠 그런데 이런 상품을 유지하고 또 이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산 운영 수익률은 사실은 채권만 해도 뭐 3%, 많아야 4% 그러니까 이 한 9% 정도의 금리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사가 그대로 떠안고 특히 심각한 것은 대형 보험사의 경우 이런 고금리 상품들을 많이 팔아서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백수보험 같은 경우도 대한생명이 팔고 있는 상품이었는데 한 달에 한 200억 정도의 손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장난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보험 설계사분들 더운 여름날 돌아다니시면서 보험을 열심히 팔아봤자 이런 백수보험 한두 개 때문에 손실을 다 까먹는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저금리 기조가 쉽게 바뀌냐고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준금리 3.0%인데 연내에 한 번 더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더 이런 거 생각하면 보험사들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요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금리 동향은 아시겠지만 하반기 경제 성향률 지표 자체가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올 상반기만 해도 3Q나 2Q쯤에 반든 한다고 봤는데요 실제 그 시점이 딜레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7월에 금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험주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무래도 좀 악화되는 쪽으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왜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보험주의 투자 실적 악화에 투자 실적 악화와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투자 영업 부분에서 보험 전체적인 운영자산 사이즈에서 70%가 부정부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영업 이익률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민 연구원이라는 분은 상당히 보험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시나 보죠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날카로운 지적을 네 알겠습니다 보험 전체 투자 자산 중 70%가 고정부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시면 실제로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그 저금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비판한 실제로 그 보험사 전 사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이하게 사실 자산 운영을 물론 이제 보험사 투자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너무 자산 운영을 보수적이고 안이하게 해왔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적정한 자산 배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70%를 그냥 채권에다가 싹 넣어놓고 그 님만 딱 따먹는 그런 운영이면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네 사실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가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CEO도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자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역할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뭐 채권에다가 한 80% 넣어놓고 그냥 뭐 20% 그냥 뭐 좀 했다 했다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결국 금융당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금리 시대에서 보험사들의 뭐 건전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경고성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열린 국가장 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도 같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야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뭐 금융사들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보험사들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역마진을 초래하는 등 위험을 오히려 초래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지난 10년간 당장 눈에 띄는 파이 키우기에만 골몰에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가 뻔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새 김석동 위원장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성환대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계부채도 문제고 기업 재무구조도 문제고 은행들 영업도 문제고 보험사들 이런 것도 문제고 증권사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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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의 문제가 아닌 곳이 없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벌써 2천에 다 오고 있는지 이게 참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보험사들도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네 절벽으로 가고 있는 기차다 참 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밟아도 멈추는 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보험사들을 미리 밟아야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금융권 위기 뭐 이런 거 여기까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금융권 부분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 대해서도 정말 그럼 감내할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졌고요 그 외에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와 수시 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가 오늘 우리 김수희 기자 얘기했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어떤 고민 아픈 곳은 딱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그런 회사들은 아닌 것 같은데 대책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F팀을 테스크포스트팀을 직접 사장 주제하에 꾸려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보생명 역시 신창재 회장 주제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상장, 보험사 임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고민이 정말 많다 사실 이게 최근의 고민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고민이다 왜냐하면 초저금리 상황은 계속 예견돼 왔고 보험사들 돈을 굴릴 곳이 없기 때문에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가끔은 차트도 봐줘야 돼요 삼성생명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기면서 공모가와 한참 아직도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 기자 얘기한 대로 저금리 시대에 생보사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대로 한화선화의 보험이라든가 메리츠화지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 최근에 바짝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보사하고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손해를 지속적으로 안정되면서 특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한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의 판결로 한화 그룹주가 다 떨어진 날에도 혼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위화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더라고요 메리츠화제도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이 연초 대비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송보주가 연초보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채권이 아닌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가 있다 채권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취재해본 결과 삼성화제 선보역계 1위죠 지금 상장되어 있기도 한데요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화제가 작년 말 인사동에 있는 대성산업 본사 부지를 사들였었건데 이게 한 1700여 평 됩니다 약 1400억 원의 부지를 사들였었는데요 서울 요지 바로 인사동과 맞닿아 있거든요 요지에 위치한 부지인 만큼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최근에 이쪽입니다 최근에 이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관운동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계획서를 보면 삼성화제가 해당 부지를 관광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동안 시장에 돌았던 호텔 건립설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물론 서울시가 먼저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호텔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호텔을 짓는군요 네 보험사가 호텔을 짓는다 사실 좀 그동안 의아스러운 일이었는데 삼성화제 측에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았고요 문제는 통과되고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형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서울지방법원의 애플 삼성 특허 소송권 대거가 지금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죠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선고 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수에 관한 특허 중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애플 측에서는 항소할 것이고 이런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에서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디자인을 비롯한 숱한 특허 침해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삼성화재가 호텔을 지을 정도로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의 저금리 대응 우리 김수희 기자가 취재해 본 바로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박근희 사장이라든가 손부협회장이라든가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저만큼 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서 호텔 추진을 건립하고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자산운용을 좀 안정하게 하되 다각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에만 투자하다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금의 역마진을 극복할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희 기자가 준비한 보험사의 어떤 최근에 아주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 저금리 시대 어떻게 대비할까 잘 들어봤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저랑 같이 좀 이따 같이 또 종목 토론까지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